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박범이고요. 저 뒤에서 춤추는 사람은? 아, 그만해요! 아, 그거 뭔지 못 알아들어요, 사람들이. 아니, 뭐에 꽂혔는지 지금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뭐라뭐라 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겠어요. 그쵸? 지금 콘서트 들어가기 바랍니다. 그치, 사부님? 어머. 지금 그쪽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. 어머님이 나오실 수도 있어서. 네, 안녕하세요. 저입니다! 아니, 안 하신다고 해놓고서 다들 이런 걸 하고 있네요. 이 원조가 저 옛날에 그 번지점프, 번지점프 아시죠? 그거 했던 그 메이크업 친구예요, 그쵸? 맞아요, 구디 여신. 오늘 달아양이 굉장히 여신이에요. 어어, 여배우 같습니까? 눈을 너무 크게 두셔야돼, 진짜. 눈을 너무 커야돼, 눈을 크게 두고 항상 뭔지 모르는 것처럼. 이렇게, 뭐 누구세요? 이렇게 한 거니까?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. 네, 네, 맞아요. 하나가 갑자기 정색해야돼. 그건 좋은데요. 네, 그럼 이만 여기서 가! 가! 여러분, 이imon будете. 그런데 이 marin도 많이 제 Volunteer. 네, 그 수고utlichtır. 그 수고를 바야 automation ces audible. 그래서 오늘 오늘의 세 가지 모든ctoral 상상. designersrélle leap의 EdFO 기자가 possibilitet성. 감사합니다.